난 Y랑 동거 중이다 아! 나 야구 봐야 돼 아싸 이제 시작했다 진짜 탄자! 근데 그거 계속 틀어도 돼? 여기서 폰으로? 안 싸? 야 나 Y잖아 반값이야 반값? 내가 고른 모바일 TV 지니를 반값에 Y24 요금제 모바일 TV만 반값이야? 아니 지니도 반값? 아직도 가입 안 했어? 김고은의 요금제, 김고은의 KT